제이베이 튜브 여러분 안녕 오늘은 시크릿 주주 프렌즈 서프라이즈 에그를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이 안에는 스티커와 장난감이랑 또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4가지 종이의 에그가 있어요 주주야 이거는 누구야? 주주에요 주황색은 샤샤, 노란색은 로사, 핑크는 아이린, 노란색은 릴리 총 5가지 색깔이 있구나 네 자 한번 열어보자 나는 아이린 저는요? 릴리요 먹어볼게요 나 못 뜯어줘 나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한번 뭐야 이제 콜렛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게 장난감이에요 이건 장난감이고 어? 여기 스티커다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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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감 먼저 열어볼게요 어디 꺼내줬다 아이쿠다 얘는 아이린이 많네 저는 팔찌에요 저는 공 같아요 저는 공 같아요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중락건 뭐야 중락건 공이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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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준이 초콜릿 줘보세요 해지는거야 좋아 자 이렇게 초콜릿하고 안에 뭐지 이게 서준아 이게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세요 초콜렛 과자 과자에요? 맛있어요? 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우한테 나온거는 많이 봤던 공이죠? 서준이 팔찌 다 만들었어요 응 다 만들었어? 네 이렇게 생겼어요 시크릿 줌 스티커를 붙인 팔찌에요 지우는 물론 공이 나왔어요 자 다음꺼 또 까보자 서준아 응 알 수도 있어요 우와 신기한거 우와 이게 뭐지? 지우가 뽑은거는 소파하고 립스틱인거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줘 손이 너무 작아 손이 작아 손이 작아 이게 작아 지우가 하나 재판을 열어볼게요 자 발이 귀여워 이렇게 똑같이 킨더주이처럼 한쪽에는 음식 초콜릿 그리고 한쪽에는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가 있죠 기스탄 이렇게 장난감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크 팽이 같은 건가 알바요 이렇게 해서 눕으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가는거 같아요 우와 버퍼 와 서준이꺼는 여자아이 장난감이 나왔네요 또 팽이네요 아 요새 것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 왜 남자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팽이는 나오긴 했잖아요 멋진 거야? 뭔가 헬리콥터 같기도 하고 한번 봐봐요 자 배틀이다 원 투 쓰리 고 아빠가 이겼다 졌지 이게 쟤파건데 멈췄잖아 먼저 누나께 계속 돌잖아 안 돼요? 뭔데요 소중이? 뭐 잡혀야 돼 여기다가 붙이는 거야 지훈은 반지야? 네 옮겨줘 아 반지 소중이는 헬리 같아요 헬리 같은 건 하면 안 돼 nantsolu 소중이가 opes 헬리콥 ز decades 녹의 잘 뜯네 mel 이거 피고 serv 조vl اد 오늘 정식의 소중이가 요에이 뭐지? 소진은 또 펜이야? 두개 똑같은거 나왔네 이제는 잘 꺼지 똑같은거 똑같은거 뭐 나왔어요? 팔찌 자 지금 뭐 나올까? 이렇게 또 펜기파나가버려고 다른걸 또 까밀게요 어 새로운거 나왔어요 완전히 자전거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기분좋아 기분좋아 좋아 빨리 똑같은게 나와라 다른게 나와라 다른게 나와라 대박 다른거 다른거 나와라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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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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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자꺼야 요자꺼야 요자꺼자메 다른거야? 또 샤샤 새로운거다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저특 새로운거다 자 요거는 지우가 뽑은 자전거 우리 한개씩만 더 까보자 네 중복이 나오면은 네 그만 까는거고 다른게 나오면은 똑같은거야 알겠지? 오케이 소준이 뭐 나왔어? 똑같은거 대전거 지우는? 나도 똑같은거네 지우는 뭐 나왔어? 자전거냐 자전거, 서준이는? 와아 반지, 이 반지 아, 그 반지 나왔어요? 제발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만? 말씀하도록? 네네네네, 제발요 그럼 우리 한 번씩만 더 까보자 네, 다른 거 나왔어 다른 거? 뭐 새로운 게 나왔어, 서준이 지금은 중복인 것 같고요 새로운 거야 뭐야, 봐봐 여자 거 봐봐 그래서 괜찮아 유리 같은 거 있는데? 아니, 봐봐, 뭔지 알아, 이거야 이거, 이건 어디가 그럼 서준이는 하나 더 까봐 네 중복이 아니니까 네 아, 뭐지? 과연 조각서가 된 거 뭐예요? 이거 해줘 봐요 빗 빗이 나왔어요? 자, 그럼 서준이도 여기까지 또 뽑고 싶으세요 서준이가 마지막에 뽑은 거는 고리 같아요, 고리 자, 오늘 뽑은 거 여자 인형 3개 자전거 3개 헨리 닮은 장난감 2개 반지 4개 그리고 팽이는? 파랗개 팔찌 3개하고 빗 3개 공두 3개 그리고 하나 있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이린 고리 이렇게 뽑혔습니다 아, 괜찮네요 시크릿 주주 프렌즈 서프라이즈 에그를 꺼봤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